고마워요. 진짜. 너무 재밌었어요. 여러분. 어떻게 가사도 다 외우고 있지?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이 고해를 끝나는데요. 뭐요? 이제 끝났어요. 벌써 여섯 곡 됐나요? 앤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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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콜은 이제야 하는데 바로 끝나죠. 먼저 해지죠. 그러니까요. 괜찮아. 괜찮아. 근데 진짜 사실 여태까지 이 면허보기 했거든요. 오늘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. 한국은 너무 소중하고 이 곡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. 아마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. 혹시 그 아실 것 같은데 아쿠은 크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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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나 가세요. 왜? 왜 이렇게 잘해요? 왜 이렇게 잘해요? 아니. 뭐해. 이거 내버버예요? 내버버인가봐. 아 진짜 콘서트 와야겠다. 그러니까. 뭐야. 버들이 너무 잘하네. 이번에는 와이프 마지막으로 한 번 드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잠깐만요